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눈발 걸면은 어쩔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평 아아! 아아! 야아! 야, 어떻게나 죽으면 못걸린다. 아 미안해. 플래시 있을 줄 몰랐어. 궁 쓰고 평타하면 죽을 줄 알았어. 크립 터지면서. 미안해. 와, 다행이다. 나보다 병신이 있네. 그니까. 다행이다. 빠사! Q 맞춰버리기. 빠사! 들어가버리기 안으로. 빠다다다당 땅땅땅땅. 이게 내가 대시를 돌면 어떻게 할건지 알아? 내가 대시를 돌면은? 보여줘? 보여줘? 대시! 따랑땅! 아! 아! 어? 어? 하! 나이스. 버디버디야? 아니야? 그럼 내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할게. 아우! 안 돼. 아우! 아우! 미안. 진짜 미안해. 나 쟤 플래시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둘다 노플? 아니야. 너 지금 핸디캡 주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안 미안해.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되는데? 하나도 안 미안한데?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아, 스트레칭해야겠다. 짜잔. 아, 좀만 빨리갔으면 두꺼위 뺏어먹을 수 있었겠다. 캤스! 아, 시키야! 야! 야, 임마! 야, 어디가! 아, 나 주지. 아, 진짜. 자, 오케이. 좋아. 티모가 다 잡는거야. 우리는 진짜 다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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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우! 저 실버 아이디 보시면은 워익 제가 좀 한거 있어요. 뭐야 아 그래 트위치 때릴걸 미안하다 야 이건 진짜 내실수다 어? 어 아 나 트위치 때릴걸 처음부터 어어 새끼가 진짜 죽고싶어 야 씨 얘 말야 아 나 처음부터 트위치 때렸으면 편하게 잡는건데 진짜 미안하다 아뇨 아뇨 잘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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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신음소리 작잡내라고? 아 미안해 야 근데 신음소리라는게 새어나오는거잖아 나도 모르게 어? 어! 이걸? 이걸? 이걸 딴다고? 아아! 나이스 정수가 안갔다 걔넨는데 자꾸 혼자인데 왜 왜 꺼낸거냐 진짜 이해가 안되네 나이 막타 왔다시 막타 힌드라 내려와 힌드라도 내려와 힌드라도 내려온다 이거 뭐죠? 아니 이게 왜 어 아이 시발 밀었어 나를 아 제발 어 시발이라도 야 나이스 어디 시발 타워 앞에서 시발새끼 스킬 날리세요 개새끼야 어? 어딜 타워 앞에서 스킬 날려 뒤질라고 내가 눈을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 너이스 너이스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어디서 타워 앞에서 스킬 날려 이 마이새끼야 어? 뒤질라고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매우 버려야 할 것 같은데 2, 2, 2 1, 2, 2 어이그 안 버려도 됐네 도와줄 것 같은데 탈리아 왜 안아 일단 탈리아가 좀 와야되는데 나 일단 준비는 돼 이따 도와줄 준비 탈리아가 와야되는데 나이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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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고 밀라고 이런거 밀라고 밀라고 배라고 빼라고 빼라고 나이스 나이스라고 아 나이스 리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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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제자리 어어떻게 가줘 어어떻게 벽에 밀려가지고 죽어볼텨 그냥 어어떻게 펜타킬 씨발 펜타킬 그냥 타워 맞으면서 나가줘 멋있게 어때 어? 다 뒤질라고 진짜 펜타킬 이 씨발 그냥 천천히 천천히 1대1 1대1해 쓰레쉬랑 지켜봐줄게 1대1해 1대1해 기회준다 기회준다 1대1해 기회준다 기회준다 1대1하 1대1해 1대1해 아니 1대1하라니까 어? 1대1하라고 1대1 1대1해 1대1 1대1하라고 기회준다고 아니 기회를 준다니까 아니 야 야 새끼야 너 시바 새끼야 일로와봐 아니 새끼야 내가 기회를 주면 받아먹어야지 기회를 일로와 기회를 주면 받아먹어야지 개새끼들이 진짜 이씨 뒤질라고 진짜 일로와 한새끼 더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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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라고 펜타킬 두번 개새끼들 그냥 어? 낼대라고 기회를 주면 받아 먹어야지 막 그걸 자꾸 도망가 어떻게든 살라고 어이없 지금은 아아아 아아 아아 리신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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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야되는데 아 인피사 인피사 또 버렸으니까 괜찮아 너무 까불었다 미안해 8초 근데 탈진이라 모르겠다 나 아니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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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2레벨 안됐잖아 아 깜이다 야 니 빗나가는거 처음본다 2레벨 아 야야 진풀썘냐 안썼어 아 아깝다 그렇지 어허허허헣 어허허허허허 보셨지 방금 잘한다고 왁시도하면은 어어 도란나 이거 뭐지 그렇지 그렇지 각지도 하면 잘한다고 얘들아 어? 아 이게 안죽어? 아 루시안 왜 안죽어? ㅅㅂ한테 100펀드 아 짜증나? 아 너무싫어 어우 ㅅㅂ 짜증나 어우 ㅅㅂ 욕하지마 석현아 욕하지마 욕하지말라고 욕하지마 어우 짜증나 이게 안죽어 루시안이? 아 왜케 안죽어 나보다 레벨도 낮아 이 새끼가